경례! 예? 나 태어나서 경례를 경례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보네 왜요? 어떻게 아는데요? 아 진짜 아니 아 춤!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필승! 왜?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닌데요? 필승이야 필승 팽레라면서? 아니 팽레가 아니라 필승이요 필승 다시 해주세요 네 팽상! 아니 뭐하시나? 다시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다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팽상!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야죠 진짜로 아 진짜 진지하게 해야죠 네 다시 갈게요 앉으세요 팔상! 궁금한데 이 분은 왜 이렇게 예? 아니 이 분 아니 앉으세요 앉아보세요 입이 아니 받으셔요 아니 경례를 받아주셔야죠 입 돌아가셨는데 받아주세요 왜? 앉아서요? 받아달라고요 경례를 필승! 내리셔야 제가 내리죠 아아아아 다시 갈게요 아시겠죠 아아 아아 다시 갈게요 펠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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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? 펠상!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? 아 어렵다 네 어려워 쉽죠? 아니 딱 말씀드릴게요 다 준비되시면 저를 부리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됐을 때 이걸 들으시면 돼요 펠상! 펠상! 싶ован 아시겠죠?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니 한 번에 딱 해야 되는데? 잘 하실 수 있으세요?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돼요? 예예.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되겠다. 이걸 지상송이라고 하는 미친 새끼들인데 와 손도 꽉하네. 자 아시겠죠? 이거 딱 트시면 되십니다. 아시겠죠? 네. 종준님 어디 계시게요? 어. 준비 다 되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. 이걸로 부르면 돼요? 예. 아니 한 번에 딱 해야 되는 겁니다. 한 번에 못하면 실패입니다. 아 네. 머리 머리 떨렸다. 와 머리 아프다. 필승 2018년 오늘 며칠이야? 아 씨 다시. 필승 2018년 5월 25일 아 이거 개 올리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아 손 내리고 해야 돼? 다시. 시작해요. 필승! 2018년 2018년 5월 29일 간정동원 빗방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. 맞나? 맞아요? 맞어 맞어? 2018년 5월 29일 아 아 아 신고합니다. 맞어? 2018년 5월 29일 간정동원 빗방 입소를 신고합니다. 이에 이에 신고합니다. 이에 이에 어 그럼 명 받았습니다. 뭐야? 여러분들 명 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명 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오 오케오케오케 됐다 됐다. 명 받았습니다. 아 아니 아니 뭐야 잠깐만 있어 봐. 엄마 해볼게 엄마 해볼게 허리 앉아 허리 앉아 허리 앉아 허리 앉아 엄만 한입 익 건넷 시작혀요. 앉아 허리 앉아 앉아 창 창 2018년 5월 29일 간정동 빗방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츄 섬 어 맞지? 아 필승? 아 아 필승 아 자꾸 까먹어 필승 필승 2018년 5월 29일 강전동 뒷방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우리 나가봐 엄마 해볼게 장면 주나구요? 그래 엄마 해볼게 진짜 한번에 소송할게 조차 1 2 3 4 4 5 5 5 5 5 6 6 6 6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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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요. 한 번에 바로 성공했네. 진짜 잘했어. 분필 다 왔어. 분필 같았어. 깨끗했어. 헵띠어. 바로 사와. 바로 사와요. 예? 사올게요. 내가 이걸로 백만원치 사온다. 그거 입고 사오세요. 네? 예? 이거 입으면 좀 귀여운가봐요. 아니 그게 아니라.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에요. 이거 입으면 좀 귀여운가봐요.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입고 사오라는건데. 알겠습니다. 아 그냥 입고. 아무거나 입고 가세요. 아 그건 됐어요. 네. 아니 갔다오세요. 아시겠어요? 어 뭐 사올까요? 아 나 진짜 센스없네. 개. 쓸. 갔다오세요. 아시겠어요? 네. 덕하 들고 가요? 네. 여기. 그냥 사오면 돼요? 네. 딱 야무지게 딱 아시겠죠? 네. 네. 네?! 함 본다? 네. 그 5.0 이름 뭐였지? 아! 으응. 5.0 이름 뭐였지?